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모호한 검사 자극을 통해 라고 나오네요. 모호한 검사 자극을 통해 라고 하는 검사는 뭐예요? 투사적 검사죠. 투사적 검사다. 여기서 투사적 검사 고르면 되겠습니다. CAT다. CAT는 주제통과 검사죠. 그렇습니다. 성인용 주제통과 검사고요. CAT는 Children, 아동용 주제통과 검사다. 주제통과 검사이기 때문에 투사 검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2번 갑니다. 비내 심원 검사를 미국 문화에 맞게 스탠포드 비내 검사. 스탠포드 비내 검사로 수정한 학자는 터먼 교수입니다. 그래서 터먼, 교수자 터먼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비내 검사 터먼 교수가 주로 주장했던 건 연령, 연령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연령의 지수를 중요시했다. 이렇게 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73번 갑니다. 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요. 모두 답이네요. 검사 윤리니까 좋은 말이 답이겠죠. 좋은 말이 답이겠죠. 책임을 져야 한다. 지식을 갖춰야 한다. 목적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 당연하죠. 74번 갑니다. 위스크 사판 웩슬러 지능 검사, 칠드런, 아동용 웩슬러 지능 검사에 어느 이해 지수에 포함된 소검사는 나왔습니다. 정답 1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으로 크게 큰 틀을 묶어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시험 볼 때 답이 나오거든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지겠습니다. 언지, 작, 처, 언니, 입, 닥, 처. 언지, 작, 처. 언어 이해, 언어 이해를 물어보는 거죠.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를 물어보는 거고요. 언어 이해에서 웨스크하고 웩슬러 지능 검사, 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 사판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는 청소년 용어는 공어의, 공어의하고 핵심 소검사고요. 보충 소검사가 상, 단. 이건 외워야 됩니다. 위스크입니다. 아동용 지능 검사의 핵심 소검사는 공통성, 어휘, 이해 나오고요. 상, 상식입니다. 상식을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추리라고요. 이거는 외스크입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성인용은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어 상해요. 공통성, 어휘, 상, 상식, 지식은 핵심 소검사고 보충 소검사가 이해로 갑니다. 그래서 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는 이해가 보충 소검사고요. 아동용 웩슬러 지능 검사는 상식과, 상식, 지식과 단어 추리가 보충 소검사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정답이 공통성이죠? 그렇습니다. 75번 갑니다. 12세 정신훈련의 정신연령이 18세로 측정되었다. 비율지능시죠. 터먼 교수, 스탬포드 비내검사에 강조했던 정신연령이다. 그래서 정신연령을 강조했다.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눈 것이 비율지능시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정신연령이 몇 세래요? 12세. 생활연령은 12세의 청소년이니까 12세. 정신연령이 18세니까 8 곱하기 100 하면 150이다. 그래서 계속 막 무리하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촬영을 위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혀도 꼬이고 그렇네요. 하여튼 뭐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 가져가세요. 암산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수학자 나오면 또 이상하게 을렁증 인수는 많아요. 계산기 사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분자부터 눌러야 됩니다. 분자부터 누르고 곱하기 누르면 계산기가 꽉 차요. 분자 누르고 나누기 12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가 150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꾸로 분모부터 누르고 분자 누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늘어빌 때는요. 앞에 게 분자예요. 뒤에 게 분모다. 친절하지 않습니까? 계산기 사용법까지. 이런 분 계세요. 이걸 또 밑에 걸 눌러야 되나? 위에 걸 눌러야 되나? 분자부터 누른다. 그리고 나누기. 그 다음에 분모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6번 갑니다. 서스톤 다 써. 그래서 서스톤 다요인이죠. 다요인이 몇 가지예요? 다 써라. 일곱 가지다.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다 쓰는데 일곱 가지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일곱 가지 중에서 신체 운동 영역은 아니다. 이것만 포인트 잡으십시오. 그래서 서스톤에서 신체 운동 영역은 능력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수능력, 수리 능력 이런 거 다 해가려면 머리 아파요. 그냥 아 신체 운동 영역은 아니다. 다 써 일곱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번 갑니다. 위스크 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해는 언어 이해 지수의 보충소검사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 큰 틀 잡으라겠죠? 잡으셔야 됩니다. 위스크니까요. 공, 오, 이, 상, 타이다. 이게 핵심 소검사, 보충소검사죠. 이해는 뭐예요? 핵심 소검사 있습니다. 보충소검사는 상식과 지식, 또 단어출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빠진 곳 찾기는 지각 출현해서 보충소검사다. 그래서 빠진 곳 찾기는 보충소검사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산수도, 산수도 보충소검사다라고 해서. 수, 순, 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순차연결, 산수도 보충소검사다라고 보고요. 상식은 오일을 대체하는 소검사다. 그렇게 상식 나오죠? 여기도 상식. 그렇구나라고 보고요. 15세, 11개월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다. 그렇죠. OSC는 6세에서 16세, 11개월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뭐 골고루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워두시고요. 78번 갑니다.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의 특징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객관적 검사는 검사의 타당도가 갱관적 검사는 검증된 거죠. 그래서 타당도 진례도가 높다. 타당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9번 갑니다. 심리검사 결과의 전대력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검자가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 아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쉬운 문제입니다. 80번 갑니다. 정신상태. 그렇죠. 정신상태와 항목이 아닌 것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정신상태와 주요 항목이 아니라 발달. 발달하면 보통 신체발달이라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하면 신체발달이다. 정신상태랑은 관계가 없다. 발달력이다.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혀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혓바닥에다가 식용유를 치고 싶습니다. 81번 갑니다. 짐, 나무, 사람, 검사의 사람 그림. 사람 그림의 몸통. 사람의 몸통. 집의 벽. 나무의 줄기. 이런 것들은 자아강도. 자아강도. 내적강도. 멘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시험도 잘 봐요. 여러분도 시험을 공부할 때 이 정도 파인덜 공부하면요. 나는 붙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는데 나만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자아강도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멘탈을 강하게 부여하십시오. 나는 붙었다라고 믿음 전국, 믿음 합격 뿜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뿜뿜. 몸통, 벽면, 줄기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자아강도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80. 이것도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몸통 자아강도, 벽면 자아강도, 줄기 자아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82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능력은 GATB, GATB 이거 엄청나게 11개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인쇄물, 인쇄물, 전표 이런 거 다 외워요? 아, 사무실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쇄물, 전표 나오면 사무지각이다. 사무실에서 쓴다. 그러니까 83번 갑니다. 이거 다 외우려면 이거 다 외우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외우는 분이 이상한 분들이래요. 다 외워요. 나오면 이것만 나오는데 인쇄물, 전표, 사무실에서 쓰지 사무지각 끝. 얼마나 아름다워요. 83번 갑니다. 로시아 검사의 지표와 그 해석의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죠. D, 스트레스에 관한 D 나오면 스트레스. 디프레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약자로 그래서 나오고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추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T는 T는 정서와 관련됐습니다. 정서. 애정욕구. 타인에 대한 의정과 친밀감. 이게 T가 해당되고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이거는 Y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안감, 무력감은 Y에 해당된다. M, O, R은 자기애적 성향이 아니라 자기 부정적 성향이다. 손상된 내용, 자기 부정적 성향을 의미하고요. 남다는 대인관계 만족을 의미하는 타당도 척도에서 타당도를 알아보는 건데 대인관계 만족도를 알아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번 갑니다. 벤더게스터르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장애가 심한 기술적 뇌손상 환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벤더게스터르트는 신경심리검사입니다. 신경심리라는 것은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뇌신경 검사이기 때문에요. 뇌손상 환자에게도 실시하지 않는다. 뇌손상 유무를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뇌손상 유무도 알 수 있고 뇌손상 환자에게도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할 수 있다. 벤더게스터르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도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요. 환자에게도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태심리학이다. 게스터르트가 형태지 않습니까? 형태심리학이다. 비언어로 문화적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벤더게스터르트 이렇게 9장의 카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 그림을, 도형을 보여주면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언어적 검사로 문화적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5번 갑니다. 성격평가질문지 PAI라고 하죠. 퍼스널티 어세스마우스 인벤터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이 PAI 검사 요즘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리게 설명을 드리면요. 4개의 척도가 있습니다. 타당도 척도가 있고요. 또 임상척도가 있고요. 또 대인관계 척도가 있고요. 또 치료고러 척도가 있다. 그래서 4개의 척도가 있다. 척도가 아닌 것은 나오면 하나 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타당도 척도, 임상척도, 대인관계 척도, 치료고러 척도가 있다. 타당도 척도에 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빈도 척도, 또 비전형 척도, 비일관성 척도, 비일관성 척도라고 하고요. 또 긍정적 인상을 주는 거, 또 부정적 인상을 주는 거. 이 4가지의 타당도를 보는 거고요. 임상척도는 11개의 임상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세요. 11개 다 외울 건 없고요. 11개 다, PAI의 임상척도는 11개 다. 그래서 우울, 강박, 알코올, 약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11개의 척도가 있고요. 대인관계 척도는요.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여기 나오죠. 지배성 척도, 좌살관념 척도, 공격 척도, 이렇게. 이건 치료 척도죠. 치료 척도, 치료받아라 이거죠. 치료받아라 그래서 5개의 치료 척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치료 거부, 자살, 또 비지지, 공격성, 이렇게 5개의 치료 고려 척도가 있고요. 대인관계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지배성이냐, 공격성이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잘 못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2개입니다. 그래서 온정성이냐, 지배성이냐, 이 두 가지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아닌 것은 임상 척도 11개에 포함이 안 되고 공격적 척도는 뭐예요? 치료받아라, 치료 고려 척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골고루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큰 틀로 여러분의 곳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86번 갑니다. 주제 통과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체크하면요. 3번입니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 사용하는 도판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R, F, B, M 이렇게 표현해서 R, F로 하면 주제 통과 검사는 R은 소녀고요. F는 여자, B는 소년, M은 남자, 여기는 성인 남자, 여기는 성인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판, 그림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87번 갑니다. 로샤 검사의 반응 영역을 재점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DV네요. DV는 반응 영역이 아니라 특수 점수에 해당됩니다. 특수 점수, 특수 점수 중에서도 DV는 보통 일탈된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을 DV라고 하거든요. DV자라, DV. 88번 갑니다. 다면적 인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면적 인성검사, MMPI죠. 리을이 아니네요. 임상척도 간에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서 진단적 변별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서. MMPI는 원판은 중복되는 문항이 많아서 MMPI2를 만들었죠. 그래서 문항이 적어서가 아니라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표준화 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구나. 수검태도와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한 것이 탑조다. 그렇구나. MMPI의 임상척도와 MMPI2의 기본 임상척도는 동일하다. 그렇구나. 권우와 히반인은 남편이 강려해서 경사하네. 10개죠. 89번 갑니다. 다음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은 정해진 원칙 나옵니다. 정해진 원칙, 계획, 자료. 이 자료 나오면 뭐예요? 관습적이다. 자료, 숫자 좋아하면 관습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0번 갑니다. 그래서 관습형, 은행원, 세무소, 숫자, 자료 좋아하고요. 반대 예술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에너지 활동 수준이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 흥분, 기분, 짜증, 감정 변화가 심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경조증이죠. 경조증. 권우와 히반인은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그래서 경조증이다. 척도 9죠. 경조증은 한자로 표현하면 경, 조, 증. 가볍게 날고 뛴다. 이런 거에요. 가볍게 날고 뛰는 증상을 경조증이라고 합니다. 91번 갑니다. T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렇죠. T점수 평균 50이다. T점수 공식 알죠? 그래서 10G 플러스 50이다. 그래서 50 평균이고요. 표준편차가 10이다. 15가 아니라 10이다. 정기부표를 이룬다. T점수는 마이너스 없이 나오지 않는다. 중앙지세민치를 사용해서 계산한다.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92번. 표준편차를 이용한 지점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92번 갑니다.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신뢰도 갔냐 안 갔냐? 검사 점수의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을 읽는다. 그렇죠. 일관성. 갔냐 안 갔냐? 신뢰도 지치뽕 끝. 93번 갑니다. 정답과 오답으로 채점한다. 정답과 오답. 두 가지로 채점한다. 그래서 두 가지 채점한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두 개다. 그래서 쿠더 리차드슨 검사다.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분 채점법입니다. 예,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쿠더 리차드슨 20이고요. 참고로 쿠더 리차드슨 21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척도예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오척도로 나오는 것은 쿠더 리차드슨 21이고. 2분 채점법은 20이다. 그래서 정답, 오답이니까 두 가지니까 20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94번 갑니다. 검사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점수는 규준 집단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 규준 집단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는 건 뭐예요? 원점수가 아니라 100분의 점수죠. 그래서 100분의 점수다.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는 거. 상대적 위치가 100분의 점수고, 예를 들면 95는 뭐예요? 아, 상의 5%다. 나보다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이 95%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95, 그렇죠. 95번 갑니다. 100분의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95번, 94번 다 100분의에 관한 내용이네요. 100분의 40과 40과 50의 원점수 차이와 100분의 80과 90의, 언뜻 보면 그럴듯한데 100분의는 나보다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이 40%라는 겁니다. 여기는 50%고, 여기는 80%고, 여기는 90%고. 그래서 원점수 차이는 같다. 같지 않습니다. 같을 경우도 있지만, 같이 않을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번 갑니다. 이거는 그냥 점수가 40, 50, 80, 90, 10 차이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점수, 100분의 점수라는 것은 나보다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이 40%다. 나보다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이 50%다. 나보다 점수를 못 맞은 사람이 80%다. 이런 상대적 비교 개념입니다. 96번 갑니다. 준거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준거타당도의 예언타당도와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가 있죠. 공인타당도 또는 동시타당도. 그래서 기본준거의 미래를 알아보는 것은 예언타당도. 예언타당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본준거의 현재를 알아보는 것은 동시타당도. 그래서 공인타당도를 사용하지 못한다. 웃기지 마라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7번 갑니다. 문항반응이론의 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오차는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하다. 이 말 자체가 모든 수검자에게 동일하게 씁니다. 개인차가 다 있죠. 국어문제입니다. 98번 갑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척도. 척 보면 앱니다. 맨날 똑같은 거 나와요. 기형, 닐리다. 옳은 것이니까요. 틀린 것은 니은티긋이네요. 성별은 서열 척도다. 성별은 명목 척도죠. 명목, 명명 척도라고 하죠. 온도는 명명 척도다. 온도는 뭐예요? 온도 나오면 무조건 등간 척도예요. 온도, 온도계 나오면 등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을 가정한다. 그렇죠. 비율 척도 절대 0점이 있다. 0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연속 변수이다. 연속 변수. 우리 시험 문제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모수 통계가 가능하다. 모수 통계가 가능하다. 모수 통계는 뭐라고 했죠? 연산 작용이 가능하다. 연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비율 척도하고 등간 척도다라고 합니다. 연속 변수가 가능하다. 모수 통계가 가능하다. 연산 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번 갑니다. 측정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 측정을 할 때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관찰 점수의 표준 편차.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의 표준 편차와 신뢰도 개소. 얼만큼 신뢰도가 갔냐 안 갔냐. 샘플링을 여러 번 할 때와의 갔냐 안 갔냐를 보는 거다. 그래서 관찰 점수의 표준 편차. 샘플링을 많이 할 때의 표준 편차와 신뢰도 개소가 서로 찌찌봉하냐 안 찌찌봉하냐. 이걸 알아보는 걸 표준 오차라고 한다. 나머지 볼 거고요. 백분간입니다. 아동용 맥슬러 진흥검사에 실시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동이 질문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기록 용지를 NRL로 표준다. 그렇죠. 이럴 때는 영어가 좀 필요해요. 리스바운스. 반응이죠. 반응, NO. 그래서 NRL로 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동이 모르겠어요 하면 I don't know 하죠. 그래서 I don't know, DK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시험이 잘 납니다. 첫 번째 실시하는 소검사는 공통성이 아니다. 첫 번째 실시하는 검사는 라퍼 형성, 친밀감 형성을 하기 위해서 토막작이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납니다. 토막작이에요. 아동용 맥슬러 진흥검사의 첫 번째 실시하는 것은 토막작이다. 한 곡지 팍 잡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정신을 차리고 강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갑자기 막 이렇게 다운이 되면 그냥 쭉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아주 당뇨의 영향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을 느껴요. 제가 웬만하면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쭉쭉 에너지가 나오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도 혼미하고 발언도 안 나오고. 재충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